자 이번엔 잘해보자 피오라잖아 요소? 뭐 훈련 모드에서 이거 낚시하는 게 참 재밌음 어쭈 호감자? 너도 호감자 어? 있는데 상대? 이거 안 켜지잖아 그거 오 잘 들어왔다 근데 근데 뭐 어쩔 건데 잘 들어왔으면 어쩔 건데 너 이거 먹어라 제가 미스리를 이미 써버려서 내 암흑이 좀 그렇네 우사 곰도 있는데요? 맛있다 리턴 재밌어요 오? 레전드 레전드 미쳤다 미쳤어 이게 일이지 이 맛에 하거든요 사실 용비가 오고 싶은데 아꼈다가 신발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서 아닌가? 아꼈다가 용비를 돈으로 사자 이게 50원 싸게 사는 길이잖아 이게 50원 싸게 사는 길이잖아 당장은 좀 약해도 후반을 좀 더 보자고 어? 어? 미쳤다 에라이 안으로 뚫어 버려 바보같은 녀석 절대 살릴 생각 하지마 죽일 거니까 버려 펼팩 쓰나? 이 친구? 펼팩 모우나? 어 뭐야 이거 궁 켰는데 저거? 궁이죠 어? 어어? 너무 들어왔는데 얘는? 아니 잡았지 그거 어 안되나? 누군가 연수에 처치 중입니다 잡아줘 도물 잡아 해치웠나? 오 잘하는데? 도수인데?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하긴 해요 추격을 야무지게 하네 스킬 하나도 모름 근데 여러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스킬 모름 잘했으면 됐지 그죠? 다른 실험체들도 작은 동물은 없으려나? 작은 동물은 없으려나? 어 잠깐 비상 비상 C 당하겠다 이거 흐흫 그만 사려 우리가 굳이 C 당해줄 이유는 없잖아 그죠? 근데 들어가긴 해야되는데 이쪽으로 돌면 안되나? 어 오케이 어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어 흠 지금 죽었군 뭐야 내가 모두를 망쳐버렸어 이번 임의로서 성공하자 아 좀 기다리지 아닌가? 템 시키다 말았나? 또 맞겄어? 뭐야 한.. 어? 두명이야? 아 아까 그 잡다가 한명 죽었구나 둘이 싸우다가 아잉승 그래 이게 맞거든 어? 세팀 남았을땐 이게 맞거든 굳이 막 먼저 싸울 필요없다 이 게임은 알파벳 숫자가 뒤로 갈수록 유리하거든요 80점 not bad 미안 미안해요 음 곧 음파가 음파지 뭔소리여 뭔가? 깜짝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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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하겠습니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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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중 위에서 내려갈게 어쭈 벽붕하면 어떨건데 너 한명이잖아 어? 위에는 우리팀이 있다고? 거기도 우리팀이 있어 좋아하세요 어? 합류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안먹었을거같은 느낌이 어? 오히려 좋아 우린 킬을 먹어 뭐 오히려 좋진않아 이것도 뭐 나쁘진않죠 근데 이거는 풀려있을거같은데 아무리봐도 아닌가? 사비 어? 아니 이걸 들어와? 아비게일? 미쳤나 혼내놔 어? 나쁘지않다 지금 그죠? 이 정도면 자 이 정도면 나쁘지않다 그래그래 먹으러왔구나 얘네도 어? 아 크릭이 이게 잘못돼 어쭈 어쭈 무리하지 무리하지 이거라도? 사비 저거까지 정합지장은 끝인데 그죠? 아깝네 아깝다 아까워 피자야미 포스트야미 나줘 바로 원거리 딱 등 내꺼야 아 루크가 이거하면 패시브가 있어요? 아 그래? 흠 어? 깜짝이야 이 자크 와 그냥 녹는데? 레전드 아니 이렇게 녹아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굿 와요 와드 내놔 오메가나는 잡혔네 보조쪽? 어? 와 안되나? 좋아요 와우 야미 싱 와드 내놔 와 와드 왜이렇게 많아 잠깐만요 아우 나 센데? 굿 가버려 GG 또한팀이 가네요 뭐가 되려나? 가보자 그냥 치면 될 듯? 안오는데? 자 드가자 퀸 오브 하트 퀸 오하러 가자 퀸 사이드 어 뭐야 C다 C C다 하이 가버려 음 여깄는데? 너 혼자 뭐하게 여기서 가버려? 여기 혼자 있었어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전설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버려 GG 어떻게 이기게 이거를 루크 와드방어 타는 아이인데 와드남으면 주시면 좋습니다 와드방어가 진짜로 돼요? 진짜 됨? 아 진짜 됨? 아 진짜 됨? 안 먹는데? 안 먹는데? 그냥 박줘 가버려 가버려 GG 되지요 수고했습니다 와 그냥 점수 먹는 하마인데 그냥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몇 킬로 한거야 157점 어우 달다 대추 고맙습니다 다음 가볼까 한번 방위 어 뭐야 이거는 딜은 해줄게 일단 어 오케이 잡았다 가는 척하면서 난 안 가려고 했는데 아 아 매너 좀 해주세요 마커스님 그러지 말아다오 어? 아니야 뭣? 아니 뭐야 어어어 뭐야 저거 다들 개그해? 툭싹 잘하셨잖아 하자네 이게 있을까? 어 뭐야 먹고있네 하나 하나 먹었다 나 뭐야 이거 딜 다 하긴 했어 나 오케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손수기 내야겠다 우리 어? 하나 먹긴 했어 뭐야 이거 오케이 가버려 가버려 아이고 3일차에 죽으셨어 얼음 얼음이 잠깐만 어? 어 현상금 현상금 먹었니 현상금 못 먹었구나 반중 가버려 아 이걸 맞아 아 이게 끊기는구나 저거 또 스케이트도 잡아줘 가능하니 잡으려 밥내놔 밥내놔 시스템 암호코더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탈출한거죠 저거는 아닌가 다른건가 잡으려 갈갈갈 철템에 숙작 20 미쳤는데 그냥 모든 챔피언 다 갈리겠는데 이거는 와 데미지 미쳤는데 어 뭐야 얘도 좀 쎄 뭐였죠 어 쎄네 리클 쪽 가보면 안되나 어 온다 온다 빨리 잡아야겠다 굿 오케이 킨 오브 아트 징 갈갈갈 어디 여기 숨어있으래요 보였다고 이 녀석들아 뒤로 갈게 이게 뭐야 1등인데 이거는 1등 안할 수가 없는데 킬 좀 더 먹자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킬 더 먹어 점수 올려야지 你們 킬 더 먹는게 맞아 여기 있겠다 그쳐 여기 있겠다 그쳐 여기 없어? 여기 없어? 뭐지? 어어 어 어 와 죽을 뻔했네 저거 왜이렇게 세 아 휴식도 안되네 이거 뭐야 끝났어? 수고했습니다 템으로 존야를 살 수 있어요? 아 그래? 106점 아쉽다 수고했습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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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흙 먹으면서 내려오자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야미 이녀석아 가버려 어디 혼자 이거 먹으려고 수미랑 같이 와야지 데려가죠 어? 어? 뭣? 코코 야미?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곧 먹는 거거든요 한둘이도 야미 킬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점수를 못 먹었는데 우리 킬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까? 이반은 싸움이 고프다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어? 싸우긴 해야 될 듯 한 번 안싸우면? ㅁ1 INTERNAL 굿 like 굿 이런거 좋아? 좀 빼면서 아이 상대도 이봐 인데 근데? 그냥 살리고 가버려? 야미 야미 오 이거 뭐야 그런거 버리고 위로가자 위로가자 닥 좋은데? 띵 띵 야미 띵 띵 휴 어? 잠깐만 휴 다행이다 근데 5일차라 이거 살릴수가 없는데? 아쉽네 그게 어? 한 명 탈출했네? 잘 싸워보죠 급습을 해야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? 한 명 녹이기고 시작히긴 했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? 가버려? GG 대 2방 이걸 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대 맵은 아무도 안봤나 에이 골드잖아 골든 이게 맞아 82점 달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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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